POWER TO THE PEOPLE POWER TO THE PEOPLE XSFM입니다. P O D E R A 오늘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품 어떠세요? 과실의 상쾌한 신맛과 벌꿀의 맛처럼 달콤한 모카 상상만으로 떠올릴 수 없는 와인보다 깊은 향미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에티오피아 예가체품 끝으로 이 역시 원인을 알 수 없는 결과만 있는 사안입니다. 김리나씨의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리나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네일샵에 들어가 있는데요. 하장님 친구 부부가 들어오더라고요. 옛날에는 헤어샵이나 목욕탕 목욕탕이 지금처럼 커다란 체육관도 딸려있고 먹는 것도 많고 이런 사우나가 되기 전에 조그만 목욕탕 보면 동네 주민들과의 특수한 관계를 처음 온 손님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죠. 요즘은 네일샵이 종종 그런가 봐요. 사장님이 사장님 얘네 왜 여길 들어와 손님인데 나가 하고 핀잔을 줬고 그 부부 중 아내분이 초면에 제 외모 칭찬을 과도하게 하면서 마치 아는 사람처럼 살갑게 인사하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동네에서 동네 사운드 많이 가는 가게에서 이런 류의 외모 칭찬 나오고 그러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죠. 그러니까 지금 손님 김리나 씨는 그냥 사장님하고 아는 사이가 아닌 손님으로 와 있는데 어머 이 손님은 참 이쁘시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보험 들었어요 정도의 방어 기재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친구분들인데 어때요 괜찮아요 하고 대응을 했고 부부는 뒤에 대기석에 앉아있고 저는 하던 거 하는데 뒤에서 아내 작은 소리 그래서 너 오늘 할 거야? 남편 작은 소리 글쎄 기분에 따라 다르겠지 아내 아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하네 하고 싶나 봐 남편 기분에 따라 다르다니깐 아내 야 얘 오늘 할 거라는데 가장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건 정키죠. 어디 지역에서 단체로 소독차 같은 데서 이렇게 다닙니까? 이렇게 몰려서 오죠 사연이? 그런 지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묘한 대화가 들렸어요. 나름 작게 얘기한다고 속삭이는 것 같은데 너무 잘 들리더라고요. 그쵸 보통 네일샵은 작아요. 뭐지 요즘 유행하는 마작 얘긴가? 마작이 유행합니까 요즘에? 자 김민하씨 어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 우리가 고립대에 있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머리치 잡고 싸우고 요즘 애들은 잘 안 아프고 아니 마작을 유행이야? 아 근데 내가 최근에 그 땡플렉스에서 그 왕가희 감독 시리즈들이 쫙 올라왔어요. 그래서 화양연화를 다시 봤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거기 이제 마작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 번 최근에 생각한 적은 있어요. 마작을 한 번 해보고 싶다. 해본 적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한 번 해본 적 없는데 어쨌든 참 예쁘고 일단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되게 우유에 넣어먹고 싶게 생겼잖아. 마작 시리얼 같은 것도 분명히 본토 중국이나 대만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요. 마작이 참 디자인이 묘하게 예쁘죠. 그걸 응용한 상품들 참 진짜 많긴 많겠네요. 저는 되게 다양한 욕망이 돼요. 마작 볼 때마다. 젤리 같죠 사실. 그렇기도 하고 공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라이터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아무튼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유행이라는 충격입니다. 근데 이 말에서 마작을 또 떠올릴 수 있을 정도의 근거는 뭐죠? 기분에 따라 한다 안 한다. 김인하 씨 본인이죠 뭐. 자기가 하고 싶구나. 본인 기분이죠. 너무 불안하구나 지금. 마작 자기도 안 그래도 생각했는데. 사실은 폐 모양으로 이렇게 네일을 바르고 있었는데. 근데 마작을 기분에 따라 하나? 제 생각에는 여기서 마작을 떠올리신 게 필사적으로 다른 걸 떠올리고 싶어서 떠올리신 것 같아요. 좋은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네. 역시 이 모든 도박이 그랬듯이 나라마다 룰이 다르군요. 네. 광동식, 사천식 아 진짜? 네. 일본도 몇 가지가 있고 한국도 한국식이 있대요. 네. 그렇죠. 맞아요. 하긴 기분에 따라서 하고 싶어지는 게 다 그렇긴 하지. 모든 일에 해당하겠네. 생각의 문을 닫고 싶은 열이죠. 그렇죠. 이거 자신과의 대화도 그때 영도의 대화랑 비슷한 겁니다. 갑자기 세상을 깨달은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너무 생각하고 싶은 거죠. 하고 혼자 결론 내리고 있었는데 사장님 반응이 묘한 게 못 들은 척 하시더라고요. 대기석과의 거리가 가까웠고 부부가 둘 다 목소리가 커서 너무 잘 들렸는데요. 그랬더니 아내분이 저희 바로 뒤로 좀 더 걸어오더니 그러니까 제 대각선 위치에 바짝 붙어서 입을 한 손으로 살짝 가리고 가려열고 말하는 척 하면서 본인이 예의를 갖추고 있다는 비주얼을 취하면서 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개새끼야. 이런 겁니다. 뒤져버렸으면 좋겠어. 안승규 손을 집에 가다 또 넘어져라.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사장님 쪽을 향해 속삭였어요. 아내. 야 안 들리냐? 얘가 한대. 너 근데 이 손님 거 작업하느라 시간 안 되지 않아? 자 셋이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근데 저도 사장님이랑 같은 방향에 있잖아요. 팔 길이가 몇 미터 되지 않는 이상은요. 속삭이듯 소리쳐도 들리잖아요. 속삭일 거면 속삭이지. 왜 큰 소리로 속삭이는 거죠? 손으로 가려도 당연히 저도 들리잖아요. 소리는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진동으로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소리가 안 들리고 지구에서는 다 들리는 게 맞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는 소리가 어딜 멀리 갑니다. 그래서 상관없는 사람이 됐죠. 아 사람은 없겠구나. 근데 이과충임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안 들려야 하는 건가 이게? 하고 인지부조화가 오더라고요. 네. 아니면 이게 혹시 들어도 못 들은 척 해달라는 수신호인가 처음 보는 신호체계였지만 일단 그런 걸로 하고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들은 티를 내면서 그래서 뭐 하실 건데요? 라고 묻기에는 이상한 형태로 속삭이는 그분과 못 들은 척 하는 사장님 두 분의 행동이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의 못 들은 척이 어설퍼는지 사장님 아 담배요. 담배 한 대 핀다고 담배 한 대 담배 필 시간은 있지 지금 일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네. 앞에 대화랑 대답이 호응이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저는 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 저 대화의 소재가 담배려면 이 김리나 씨를 뺀 세 사람은 초등학생이어야죠. 그랬다면 이상하죠. 집안끼리 맺어준 결혼일 테니까요. 흡연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려면 차라리 마작한다고 말해주길 바랬는데요. 아내분이 시간 있다고 얼마 있는데 라고 물었고 사장님은 사장님 30분 안에 끝나고 다음 타임까지 1시간 뵈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작이 1시간 안에 끝나던 게임인가요? 잘 몰라서 확신할 수 없었으나 그 오래 걸리는 바둑도 5분이 안 되어서 끝날 때가 있긴 하지요. 아내분은 그럼 시간은 충분하겠다며 음식 배달을 시켜놓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가는 순간 여기서는 배달 온 음식과 함께 1시간 동안 치열한 마작이 펼쳐지겠구나 하고 머리를 비우고 있는데 에디터의 예측이 맞습니다. 이것은 다른 단어를 그냥 깨워넣은 거일 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부부도 치열하게 음식 고민을 하더라고요. 뭐가 맛있는지 그리고 뭐가 더 기력에 좋을지를요. 기력은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이긴 그럼요. 스태미너는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사장님의 작업이 부부의 대화에 따라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었고 평소에 보지 못한 속도로 인하여 작업물의 퀄리티가 떨어질 것이 그 와중에도 염려됐지만 당연합니다. 네일샵이니까요. 저는 물론 그것보다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사장님도 저의 흔들리는 동공속도처럼 빠르게 작업을 진행했고 결국 30분보다 훨씬 일찍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는 빠르게 작업물과 짐을 챙겨서 인사한 후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왔고 아내분이 그 큰 목소리로 아내 야 모텔은 어디로 가?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질문이 참 많네요. 이게 제가 이 사연을 읽고 요파씨를 처음 만든 이후부터 한 10년간 가끔 하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따금 우리의 모든 사연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소재가 정해져야 되는 것인가?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합법과 불법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합법 안 나오지만 저는 그 영역 사이 어딘가에 위치해 있을 거란 확신은 있습니다. 제 생각머리가 잘못된 걸 자 이게 그래서 형사노동자분들의 도움이 형사노동자 제 생각머리가 잘못된 걸까요? 내 뇌가 썩었나? 이거 뭐예요? 저 이 가게 다신 안 가는 게 좋겠죠? 진심 혼란스러워요. 자 김리나 씨의 생활 패턴을 위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피스가 있으시면 그리고 이 사장님이 내 일을 잘하시면 계속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하다. 그럼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명이 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사람은 응당하지 않아야 될 일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키는 음식도 김리나 씨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모텔을 갈 것 같지도 않아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안 할 겁니다. 아니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가능성은 많아요. 속눈썹 연장도 있고 네일샵에서 보통 속눈썹 연장을 하나?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합법적으로 못 하시는 분이 하는 눈썹 문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홈트라든가 기분 따라라는 유일한 존재에 붙여서 상상할 수 있는 것들로는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홈트라든가 사교댄스라든가 사교댄스라든가 그럼 파티룸이 필요하겠네요. 일단 음식에 좀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XX을 하면 뭘 먹는 그 단어는 제외하겠습니다. 아 빼?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면 왜냐하면 그 무언가는 우리도 비어있어요. 아작처럼 아무 상관없는 걸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고누놀이인지 그렇죠. 안보리 총회인지 브루마불이라고 하면 브루마불을 할 때 보통 뭘 시켜먹나요? 미리 시켜놓는 게 중요한가? 브루마불을 제가 시킬 돈이 없을 때 이후 없을 때의 마지막으로 해봤거든요. 한 28년 전 그래서 뭘 시키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비슷한 거 뭐 있어? 우노! 원카드? 네. 뭘 먹으면 재밌죠. 원래 이 보드게임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보드게임도 집어넣겠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걱정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지금 같은 내일샵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태로. 맞아요. 왜 이걸 같이 고민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먹을 거를 시켰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뭔가 진짜로 좀 근데 한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잖아. 한 시간? 응. 홈트. 예전에 진짜 미용 이런 것들을 할 때 콘실 알고 보면 플랭크를 한 시간 동안 알 수 있는 에잇팩의 소유자들이었던가 콘노 같은 거 딸 때 예전에도 업장이 아닌 곳에서 따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모텔에서 따고 이러지 않았었나? 한 10시간씩 저는 숙소까지는 안 가봤고 콘노 한 8가닥 10가닥 1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1시간 좀 안 걸리고요. 드레드 이런 거 그렇죠? 드레드 하면 몇 시간 걸리고요. 그런 거 그건 기분 따라 하죠. 기분 따라 하는 거 합법의 테두리 아니었습니다. 기분에 따라 다른데 1시간 안에 모텔에서 셋이 할 수 있는 것 과연 무엇일까? 모텔도 빼도 되겠어요. 그래요? 이 모텔을 그냥 빌릴 수 있는 프라이버시가 용인되는 장소라고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장소에서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먹을 걸 시켜놓고 기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 친구 부부라는 면도 사실은 그렇게 보였다라는 뜻인 거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혼인증명서 흔들면서 들어오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거 행복하다 이러면서 가족관계 증명서 도장도 안 말랐다 구청장 들어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주소도 갖고 처음에 말부터 사실 의미심장하죠. 얘네는 여길 왜 들어와? 손님 있는데 따라서 사장님한테 얘는 그게 우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무엇이나 하는 자식 What a trash 손님이 있을 때 들어올 만한 인간들은 아니다. 거의 이럴 거면 이게 뭐야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오늘 할 거냐고?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누가 해요? 들어오자마자 얘네 둘은 이미 그런 존재잖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거기도 힌트가 있네요. 이걸 왜 다른 나라 사람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보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부끄러워하는 걸 삼자한테 말하듯이 말합니다. 패거리가 더 필요해 근데 그 패거리가 됐으면 좋겠는 사람 앞에 와서 우리끼리 대화하죠. 야 거 어 야 어 이러면서 이게 무슨 말투야? 어 있잖아 어 어 최근에 이거 오지명 선생님 말투죠. 허경영 씨 유튜브에 등장하는 아 그래 뭐 그런 말투입니다. 그런 거면은 좀 더 범위가 줄어드네요. 내놓기 부끄러운 것 음 처음에 제가 이걸 사연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읽지 않고 파란 스티커를 붙일 때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거든요. 꽤 오래 전 어 동네에 내과의원 인데 정키가 아니라고는 설명할 수 없는 말투의 환자가 제 앞에 있는 거예요. 음 연극배우 같은 말투 그러니까 이건 저 직업과는 무관합니다. 엄청 극적이고 되게 부풀려 감정이 부풀려져 있는 말투로 계속 처방전을 써달라고 말을 하는 걸 제가 바깥의 대기실에서 듣고 있었어요. 네. 그때 들었던 생각은 하나였어요. 역시 1층 노동은 무서워 하고 무슨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진짜 의사가 힘들겠다. 동네 의사가 경찰을 부른다니 되게 오랫동안 실랑이를 뵀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오랫동안 가슴에 콕 박혀졌어요. 와 동네에 이런 사람 있겠지. 그리고 이런 사람을 상대해줘야 되는 사람들 중에 의학노동자가 있겠지. 뭐 연관성은 전혀 파악되지 않아요. 그치만 어떤 1층 노동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개업했다가 모텔에서 세 사람이 하는 기력이 필요한 1시간짜리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됐을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따지고 보니까 진짜 약간 불법적인 어떠한 정키와 관련된 그런 걸 감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요. 불법 토토인가? 아니 진짜로 왜냐면은 처음에 들어왔어 갔더니 TV 틀고 그 저 뭐냐 프리미어리그 보고 있고 근데 이거 어차피 사연자가 뭘 뭐 사연자가 참여한 거 아니니까 그냥 얘기해도 되지 않나? 내가 볼 때는 뭔가 약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뭐 섹슈얼한 거라면은 갑자기 우리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흉내를 내봤습니다만 사건 반장이 되는 건 처음이네요. 근데 진짜 섹슈얼한 거면은 이럴 필요가 없어요. 기억인데 음식을 시키기에는 한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지. 그리고 봐라? 그러면은 들어왔을 때 여기가 어디로 왜 들어와? 손님인데 들어왔다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섹슈얼한 거 빠져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외모나 냄새에서 티가 나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마약에 쩔어 있잖아. 대마초에 쩔어 있는 사람이 또 그걸 하려고 근데 들어왔다라는 뜻이 뭔가 마약을 하기 위해서라는 그게 있다는 걸 사장이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뭔가 티가 날까 봐 뭐 냄새든 눈빛이든 혹은 뭐 이런 걸로 티가 날까 봐 안 보여주고 싶은 거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섹슈얼한 건 빠져야 되고 그게 뭐 갑자기 다 티가 나게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요. 훌렁훌렁 벗으면서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외모적인 어떤 티가 나는 걸 두려워한다는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아 담배예요? 담배 한 대 핀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뭔가 자기도 모르게 은연 중에 그 카테고리 안에서 집어넣은 것일 수도 있고 카테고리 안에서 제일 약한 거로 집어넣은 그런 게 작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뭔가를 핀다거나 뭔가를 한다라는 개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도 필요하고요. 거의 그런 느낌 아닐까요? 기분에 따라 다르지 할 거야 말 거야는 기분에 따라 다른다라는 것도 뭔가 같이 하는 개념을 물어보고 있지 않잖아요. 할 거야 말 거라고 그러면 아 뭐 쟤한테 물어봐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되는 일이라면 스테미너가 필요한 일이라면 같이 그러면 대화의 맥락은 주인 아주머니가 뭔가를 파는 거라는 거에서 맥락이 맞잖아요. 아 제공자다? 네. 그래야 얘가 한데 라는 게 말이 맞잖아요. 사실 두 사람만 했으면 그냥 싸움일 수도 있어요. 한 판 붙잡고 어제 일요일에 어땠습니까? 4라운드 4분 45초쯤 가면 밥 먹고 나면 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 네. 세 사람이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 전제부터 다시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얘 한대는데 그러면 그래서 공급을 해달라 이런 개념일 수 있다. 기본 전제부터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저는 김민하 씨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진심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궁금하지는 않아요. 그렇다. 그렇게까지 궁금하지. 저는 곽재현 씨가 왜 그러는지가 더 궁금하지. 아 1층 노동자 얘기는 본인을 얘기한 거였군요. 방금 이건 그렇게까지 궁금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추억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아 이거 참 내가 이메일을 1층에 열어놨더니 이런 사연도 와서 내가 이런 것까지 감당해야 되는구나. 세상은 참 와일드하다. 조심할 게 많구나. 네. 그 정도까지 생각했으면 전 끝이에요. 네. 어 김민하 씨처럼 마작은 난 안 해. 그냥 집에 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거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뭘 안다. 이러는 1층 노동자 혹은 수사 노동자들은 연락을 주실 수도 있어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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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